중앙에프 쪽에 잡았구요 여기 붙어있었다 오우 갈펀드 끝났어? 나 왜 온거야? 이거 2층 갈집 1층에 있다 밤브락 쪽 하나 있을거다 조심 베린 집에서 빼고 왔다 빼고 보는 2번 쪽이야 꼴집 싸운다 꼴집 싸운다 뒤로 떨어진건가? 안돼 모찌 가자 잡아줘 잡아줘 천천히 천천히 우츄훈아 우리 리바각 봐줄래? 바로 뛰어와야 된다 응 내가 붙여줄 수 있어 네 얘네 하나 경 박사 했다 응 두대 맞춰놨어 오른쪽 얘 다시 그 자리 그냥 푸쉬가 나 죽었어 그냥 푸쉬가 나 죽었어 끝났네 뭐야? 아 나 쳐다보는거 있어 머리가 안보여 내 앞에 있는거 같아 나 죽었어 너는 죽었어? 나 죽었어 아 좋아요 리치인 트레이트 삼인 좀 인천사랑 길게 가자 남단가사에 있는 좀 세게 막은 연마티를 잘 쳐서 뛰는 거 못 볼 수도 있겠다 제일 가까우네 계좌 확인해 어디까지 정확히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 뭐야 하필인데 1번으로 넘어갔나 봐 1번으로 가까이 더 있어?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255 방향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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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